진짜 오 잘 어울린다 해봐봐 뭐야 조금 알아봐요 아까 그두 손만 할까? 그두 손만 할까? 5 6 7 8 1 2 1 2 3 & 4 & 1 & 2 & 3 & 4 & 1 2 3 & 5 지우의 전승교실 5 6 7 8 1 2 미언도 해 남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아 네 어 재밌어 귀여워 이런 느낌이 안 나요 해비도 있어야 돼 해비도 있어야 돼 해비도 흐뭇하게 보고 계셔